한라산을 병풍 삼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마주한 제주도 동남쪽 서귀포 위미리. 겨운에 온갖 시련을 겪고 봄빛으로 물들어가는 곳. 봄기온 완연한 위미 앞바다로 전성호, 김정녀 씨 부부가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마을에서도 솜씨 좋기로 소문난 어부 부부답게 호흡척척입니다.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바당쌤이 가까이 갈 거고요. 조금 괜찮으면 조금 더 멀리 갈 거고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낚시가 생업인 부부에게 철마다 다른 녀석을 내어주는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상자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부부를 내어줄지 기대하며 낚시 준비에 나섭니다. 고기가 어떻게 잘 협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쪽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거센 바람 탓에 바닥에 닻을 내리기도 힘든 상황. 겨우 배를 고정해놓고 낚시에 돌입합니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 장사도 하고 트럭 운전기사도 하며 힘든 시절을 헤쳐온 부부. 덕분에 함께라면 거친 바다 앞에서도 무서울 게 없답니다. 처음 시작해서 한 3년 정도는 낚시 실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입원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을 때 거의 포기 오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육상생활에 지쳐서 또 배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것조차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제 더 이양붙을 했죠. 이제 좀 일종의 놀러다니는 그런 레저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는 저희는 실전이었고 그게 생업이었습니다. 실상. 삼돔이라든가 왔다 왔다 왔다. 바로 그때 뭔가 신호가 온 모양인데요. 아 너무가 올라왔습니다. 우와 한눈에 봐도 크기가 상당한데요. 자 첫 수 올라왔습니다. 평범은 어떻습니까 첫 수 치고는. 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도 부는 이 상황에서. 일단 첫 수 올라오니까 뿌듯합니다. 이제 좀 시작해볼까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바람 때문에 배가 계속 움직이고 결국 작업은 일시 중단. 바람이 바뀌신 게 또. 남서로 바뀌어서. 바람이 또 바뀌었어. 그나. 완전 바람이 사방팔방 불어서. 안칼 작업하려니까 완전 짜증 나겄네. 아휴 이번엔 배를 고정하는 줄까지 꼬여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줄이 끼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줘봐 봐요. 당겨야 돼요.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덤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과. 천천히 천천히. 바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의 든든한 조력자 아내. 거친 바다 위에서는 서로의 존재가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바다에서는. 용조용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야죠. 서로 짜증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짜증나잖아요. 물 때도 놓치고 밥 때도 놓치고. 기운이 다 빠진 두 사람. 싱싱한 농어로 끼니라도 해결할 참인데요. 딱 사이즈가 먹을만 합니다. 금방 잡아서 금방 먹는 거라.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남편이 회를 뜨는 사이. 뜨끈한 솥밥을 준비한 정녀 씨. 막 지은 고슬고슬한 밥 위에 농어 회 한 점 척하고 올려 농어 초밥을 뚝딱 만듭니다. 우와 바다 위에서 남편과 함께 즐기는 즉석 초밥이라니. 이거 선상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데요. 그나저나 이거 고생도 했고 이거 준비하자 하니까 고생했습니다. 나 주려고? 음. 아주 먹어졌나. 더 맛있다. 예. 따봉 따봉.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지? 진짜 맛있네. 아쉬운 마음은 이런 재미로 날려버려야지요. 바람이 변수가 안 걸렸으면 한 대여섯 마리 정도는 올라오겠던데.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마시게. 그럼요. 어떻게 매일 풍요롭기만 할까요. 그저 내일은 바다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길 기대하며 두 사람은 항구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라며 겨우 잡은 농어 한 마리까지 바다에서 즐기고 돌아왔는데. 다른 어부들의 성적표를 보니 부시리에 뱅에돈까지 분위기가 영 다른데요. 이럴 땐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요. 이상으로는 오늘이 최악이라 최악이.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헌방형으로 안 불어있는 영임수다. 이거 방법이랍니다. 코치 갔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출질 않을 정도로 부르더라고. 그냥 형님은 기다리니까 잠깐 잠깐 낚시했지만 완전 삼서방으로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앙카자금만 하다가 왔어. 내일은 배 세 개 정도 세악이네. 바람이다. 원래 위미 어부들 사이에서도 고기 잘 잡기로 유명한 부부인 만큼 빈손으로 돌아온 게 속상할 법도 할 텐데. 실망은 내려놓고 곧장 장사 준비에 나서는 두 사람. 두 사람이 잡은 건 아니지만 마을 어부들이 잡은 녀석들을 한 공간에서 판매하고 있지요. 하나 뜨면 킬로 넘을 수도 있고 킬로짜리 일 수도 있고. 도면 2마리 허용 2킬로 허용이네. 더부카메시. 그렇죠. 2킬로 넘을 수가 있으나. 판매장에서도 장사 수환이 좋기로 소문난 정녀 씨. 고기 더 해야 될 거니? 더 사람이시민. 고기 더 안 해도 안 달라요. 아니, 소라라도 혼잡시 해야 될 거니. 말이 쉽지. 이 장사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정녀 씨는 장사에 도가 텄다 할 만큼 똑부러지게 팔고 있지요. 고기 잡는 건 고기 잡는 대로 이것저것 안 가리고 뭐든지 수환 좋겠지. 잘 갑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생해서 잡고도 다시 바다에 돌려보내야 할 정도로 마땅한 판로가 없었던 위미양 어부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장이 생기고 난 후에 부부에게도 위미양 어부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지요. 여기로 나가셔도 돼요, 언니. 여기로 가도 돼. 아무 충도 안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점심 장사 마치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허기진 속을 들여다볼 짬이 생겼습니다. 오늘 메뉴는 분홍빛 속살에 기름기 잔뜩 오른 부시리 회. 질리도록 먹었을 텐데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나 본데요. 특히 회를 더 맛있게 먹는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지요. 회는 이렇게 먹는다. 회는 영 먹어야 돼요. 묵은지 하나 딱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 먹어야 되는데. 이거만 먹게 허고 아쉬워. 이거 하나만 더 넣고다. 와, 한꺼번에 세 점이나 회 한 번 제대로 드십니다. 거기에 회를 뜨고 남은 머리와 뼈에 잘 익은 묵은 김치 듬뿍 넣어 시원하고 칼칼한 탕을 끓이는데요. 간단한 양념만 넣고 푹 끓여도 살에는 은근한 단맛이 감돌고 국물은 진한 게 특징이지요. 한겨울부터 초봄까지 고소하고 기름진 감칠맛이 좋아 이맘때 위미 사람들의 특식으로 사랑받는 부시리탕. 바다에 기대어 사는 이들에게 이 뜨끈한 한 그릇은 아마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맛있는 위로가 되겠지요. 고된 하루가 끝나고 부부에게 찾아온 달콤한 퇴근 시간. 이렇게 손 잡아보신 적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자주 잡는데. 우리는 걸으러 갈 때도 계속 손잡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에? 아니지. 잘 잡는디. 늘 알콩달콩한 부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이 너무 많이 싸가지고 배 타기도 어렵게 생겼네. 내려가기도 힘들게 많이 쌌죠? 여기. 아휴, 오늘은 배 타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날씨도 좋고 파도 한 점 없이 바다도 잔잔한 게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도 좋고 하니까 물 때도 좋고. 바닷가를 뭘로 가봐야 알코다마는. 그래도 희망을 걸고 가야죠 마시예. 우리만 오늘 못 내리코다예. 인생의 동반자이자 바닷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이기도 한 두 사람. 어, 썰물이신 거 닮아. 성의 없이 꼬진다고. 금슬조끼로 유명하지만 바다에선 은근히 경쟁도 치열한 부부. 어깨 너머로 익힌 아내 실력이 요즘 남편을 따라잡을 기세인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타박을 듣기 일쑤였지만 어느새 베테랑이 다 됐지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죠. 남들은 돈 주고 하는데. 우리는 즐거움도 있지만 돈 맛. 그 재미를 하죠. 그런데 어째 오늘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요. 수원이 물이 차면 고기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일단 주변에는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옮겨보도록 하겠고.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첫 입질이 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월척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팽팽한 기싸움 끝에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바로 뱅에돔이었네요. 뱅에도 치열이 조금 작습니다. 녀석들이 올라오면 꼭 거치는 과정이 있다지요. 말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아내에게 신호가 왔습니다. 굴입니다. 이건 상품이네. 이거 육지에선 만나기 힘들다는 긴 꼬리뱅이듬 아닌가요? 우와 아내 실력도 상당한데요. 저 두 개는 저하고 게임이 안 되죠. 기세등등한 아내와 달리 속이 타들어가는 안편에게 또 한 번 입질이 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녀석이 걸렸을까요? 부실이 아니면 참돔일 건데. 부실이 아니면 참돔 같은데. 일체 자아가 돔이다, 돔. 참돔이네, 참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 메세지입니까? 담비입니다, 담비. 한 40, 조금 넘겠습니다. 한 45 정도. 고기가 상당히 이쁘네 이거. 그럼. 거물급 참돔에 등장해 상승세를 탄 성우 씨. 낚싯대가 유난히 묵직한 게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 물렸나 봅니다. 딱 봐도 크기부터 범상치 않은 게 이 녀석 힘 좀 쓰게 생겼는데요.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 끝에 얼굴을 내민 녀석은 바로 시앓 굵은 특대 부실이. 우와, 이만하면 월척 중에 월척인데요. 거의 한 80 가까이 되겠어요, 80. 80cm. 네. 이 정도 되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싱싱하고. 아이고, 고기가 운 좋게 승현이 엄마한테 잡혀야 하는데 나한테 잡혀줘가지고. 아, 그건 왜 나한테 안 잡히도 아빠한테 잡히냐고. 오늘 바다는 남편의 편이었네요. 오늘은 고만행 들어가게 몇 시? 들어가게. 하영은 못 잡아도 나중에는 더 잡으면 되고. 오늘은 이만 해근에 들어가게. 네, 몇 년 밖에.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뛰어든 낯선 세상이 이제 부부에게는 가장 소중한 터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살게 했고 꿈꾸게 한 바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항구를 넉넉한 바다를 떠날 수 없다는 부부입니다. 아무래도 축하 들어오나 보고 나오다. 바당에서는 추한 게 많아. 그니까 뭐 바다는 참 저희한테는 삶의 터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삶의 터전인 거고. 여태까지도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는 데까지 바다 일을 하면서 살 계획이고요. 다른 데 가면 살아야지, 가만히. 이보다 좋은 데가 이식하. 하하하하